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서울에 소재한 법인이 서울의 사업을 매수하거나 신축을 할 때 취득세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그렇게 한 첫째 이유가 양도소득세가 따로 과세가 되지 않고 법인세로 과세가 되었다는 점이죠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팔았을 경우에 그냥 양도소득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세금으로 뜯깁니다 반면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했다가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고 법인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10%에서 20%의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팔 때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의 양도소득세라는 절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 투자를 권장을 합니다 저금리 때는 법인 명의 대출이 부동산 가치의 80%까지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권장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고금리가 되어서 이런 쪽으로의 장점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죠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면이 있다면은 과메억제권력 법인이랑 2주택 부동산 취득세 증가에 대한 얘기예요 법인을 세웠는데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한 지 5년이 지나기 전에 서울이나 과메억제권력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9%가 넘는 중과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은 과메억제 지역 밖의 지역을 주소로 하는 비상주 사무실이겠죠 이걸 임차해서 거기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또한 이거 진짜 관과하는 점이 많은데요 서울에 본점을 두고 신설한 지 5년이 지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취득세 증가세가 안 되는 것은 순수하게 투자용 부동산을 살 때고요 만약 자기가 쓸 사옥이다 근데 서울에다가 신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수를 할 거다 하면은 결국에 취득세 증가세를 적용받아서 9%가 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본점을 둔 5년이 지난 법인이 오로지 투자용으로만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사옥 아닌 용도로 부동산을 사거나 신축을 할 때만 중과세가 붙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유튜브에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 공투를 한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방에다가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걸로 유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인이 서울에서 본점을 두고 있고 서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래는 법인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인 잉여금을 쌓아뒀다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서 사옥으로 쓰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완전히 수정을 해야겠다고 결론이 났어요 법인 잉여금으로는 순수하게 투자 수익을 보려는 부동산을 사고 법인의 본점 주소는 계속 타인 소유의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직까지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몇 년 전에는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게 더 유행하긴 했는데요 각가지 규제책이 계속 나와서 지급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개인이 만약 샀을 때 갖게 되는 세금 공제 혜택은 전혀 보질 못하면서 취득세는 무려 12나 13%대 그리고 종부세도 최대 5%를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대입을 해서 웬만한 부동산의 연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진짜 웬만한 주택은 법인 명의로 하면 거의 본전도 못 땡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는 비주택만 매수를 하거나 신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좋은 생각 있으시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